오랫동안 올해는 지나갔고 다시 길피부터 일이라고 해요 조용한 가수 제발요? 피uku 앞에 가세요 월요일 저녁 테마자 아슬이그 언제? 풉gos 도루 롤러스 공연 도롁 늦은 원장님! 원장님! 네! 말도 안 돼! 아니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지? 아니 운명인가? 완전 멋져! 맛있게 드세요! Pastor, J-C, 소스 1! 당연한 일이에요. 내가 그렇게 써보는다. 마이크는 보다. 마이크는 공건을 잇는 중 마이크는 안 좋아. 마이크는 마이크는 안 좋아. 마이크는 옥수수인가? 마이크는 옥수수인가? 마이크는 옥수수일 줄 알았을 때 마이크는 Koh-Ko's 보다. 알겠습니다. 되요. 네, 오늘 하루, 5개월. 1, 2, 3. 하나씩 맞게. 정신에. 오이. 오이. 아름이는 정말 이름 그대로 다른 친구예요. 약간 저랑 어떤 부분은 맞지 않고 어떤 부분은 맞아서 그런 부분들을 잘 표현하려고 노력했으니까 재밌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. 뭔가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쉬워요. 이제 뭔가 다들 좀 편해지고 가까워졌는데 그 시간이 빨리 끝난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사실 시국이 정말 어려운 시국인데 힘들고 어려운 시국이 다들 잘 버텨내셔서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시선으로 서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감사드리고 사랑해요. 왼쪽 눈. 우리는 눈을 감고 오른쪽 볼을 못 띄는데 아이고 그거잖아. 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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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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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